그래서 로이스는 오늘 입국을 했습니까? 네, 비밀리에 입국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로이스! 아니, 이게 무슨 소리야? 로이스가 없어지다니? 어? 로이스? 정체부터 발키시지? 벗어다. 뭐가 돼? 뭐가 돼? 돈 좀 빌려줘. 너 오디션 보면 내가 소원 하나 들어줄게. 나 로이스에게 그런 말을 한 거야, 진짜. 이제 니가 처음이야. 그날 사고가 아니었다면 난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? 우리 회사 처음 들어왔을 때 했던 말 기억해? 로이스를 넘어서겠다고 했죠. 로이스랑 시오랑 콜라보 하는데 지금 여기 왔어. 이소린! 한때 니밀필드에서 딱 만난 그 느낌이 어떠냐. 로이스 씨, 세금 탈로 의혹이 사실인가요? 그래, 더 이상 이럴 것도 두려울 것도 없어. 그래서 나한테도 필요해, 이제. 니가. 근데 왜 그런 거냐? 이명이 좀 있어. 언제부터? 말하고 싶지 않다잖아.